1편에서 러닝타임 내내 띔박질만 죽어라 하던 토마스와 친구들 미루쏙 달리기에 진술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사막이다 사막 미세먼지 때문인지 바깥세상이 위험하다는 아저씨 감금된지도 모르고 새 친구 사귀어서 마냥 좋기만 한데 친구들끼리 편가르기 시키는 이 아저씨 냄새가 나 그걸 아는 사람이구레 위키드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생체 실험을 위한 런너들의 보민들 전력질주 우샤인볼트 뺨 때릴 정도의 실력을 자랑하며 탈출 성공 다시 시작된 목숨을 건 숨막히는 릴레이 영화 메이즈러너 스코치 트라이어를 무비 초이스에서 만나보세요 엔터에 오는 사람이구레 이럴 저도 마침보 fale우상 런러스 신난지